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실었더군요 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기사를 분석하니까 재미있더군요 오판과 아집에 14인 민주당에서 687만 표가 집을 나갔다 가출을 해버렸다 이런 건데요 막대그래프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면 왼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1614만 7738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를 다 모았더니 927만 4784표 그래서 이 두 득표를 차이를 내봤더니 687만 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1대1 대결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공식은 핵심 지지층과 무당층 중도층의 연합이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충청권을 묶었었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시도를 통해 중도층 우의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 완박 법안 등 갈등 지향적인 이슈에 집중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막판 고심 끝에 기후 1번에 투표했던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전문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이겼으나 이후 검수 완박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이탈한 지지층을 복원하기는 커녕 추가적인 이탈을 만들어냈다 이런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막판에 자신들에게 투표한 2030 여성층을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강성 지지층과 동일시한 것도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문 쪽 정치인인 이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사실은 메시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문재인 메시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메시아를 믿었다 이제는 이재명 메시아를 모시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시청자께서는 아마 기독교 신자이신 것 같아요 메시아라는 말 쓰지 마세요 매우 언짢아요 이런 말도 하셨더군요 오늘은 저는 메시아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 믿다가 결국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재명 인천개양을 의원 그리고 그 측근들은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가 전면에 나섰던 선거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가까운 분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스스로 반성한 걸 내놓고 의견을 보태야 한다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은 또 잘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친문 의원들이 과연 국정운영과 당운영을 잘했느냐 이 점에서 책임 있는 친문 의원들도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내타시오 내타시오 해야 된다 친명계는 친명기대로 친문계는 친문계대로 내타시오를 해야 된다 내타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얘기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개파가 모두 다 선거에 진 다음에 그건 우리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나서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저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 말이 저는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사람들이 노무현도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하다가 이명박 정권에게 희생당한 거 아니냐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잘못해도 끝까지 우리가 보호하자는 게 있었다 사실 그게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했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김종민 의원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게 희생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희생당하는 걸 부엉이 바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린 것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적 보복을 당했는데 그걸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족이 박연차한테 600만 달러를 받고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 노무현도 잘못한 건 비판해야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재명, 이명박 정권에게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자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절대 문재인도 잘못한 게 있어 이랬다가는 큰일 난다 다음 정권에 의해서 보복당할지 모르고 희생당할지 모르니 우리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하자 이렇게 감싸자 했다는 거죠 그 강성 지지자들 그게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말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에 다 거기에 녹아있는 겁니다 우리 인이, 문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남북관계든 탈원전이든 월성 1억이 폐쇄든 울산 시장선거든 다 우리 인이 하는 대로 해 잘잘못 그거 따질 결이 어디 있어? 그거 따지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했잖아 우리는 무조건 박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거를 다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그 점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나열해 놨어요 최저임금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자아 비판을 좀 했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